공유 심쿵 아이컨택. 그런데. 그런데 이거 쉽잖아요. 사실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심쿵이. 아니죠 아니죠. 그런데 이 아이컨택 원래는 이제 카메라를 대고 하시면 되는데. 이 카메라 뒤에 눈 달린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저랑 아이컨택을 하실 수 밖에. 도연 씨랑 아이컨택. 너무 멀어요 지금. 가까이 가서 보면. 이게. 아니 사실 도연 씨도 처음 뵙고 대기실에서 인사도 못 드렸는데 오자마자 아까 안으라고 그래서. 아니 제가 원래 여기서 꼼짝 앉는 조건으로 이 프로그램을 하는 건데. 동희 씨니까 이해해 주시겠죠. 키가 진짜 크시네요. 아니요 어떻게 줄여드릴까요. 아니요 아니요. 막상 하려니까 되게 창피하다. 부탁 좀 드릴게요. 두 분 뒤로 도시고. 뒤로 들어요. 설렌다. 하나 둘 셋 하면 마주 보시면서 심쿵 아이컨택을 해 주시면 되는 거 아시겠죠. 준비되셨나요. 네 행복하게 살겠습니다. 아 차차. 자 그러면 하나 둘 셋. 둘 셋. 하나 둘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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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눅. 저기요. 아니 잠깐. 괜찮으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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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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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제가 원래 이제 예능의 리액션이 정말 많은데 표현할 방법이 이거 밖에 없었어요. 조금 식상하기는 했는데. 모레에 다시 가요. 뭘 원해요? 뭘 얘기해줘요? 멍드셨겠다 이거. 쿡쿡 막 소리 났어요 뼈 부딪히는 소리. 원래 뼈가 부딪혀야 이게 사는 거예요. 알겠습니다. 대단하십니다. 아닙니다. 다시 가시죠.